너도 멀리 던진 게 없어 오! 오케이! 피크야! 오케이! 너도 멀리 던진 게 없어 오! 오케이! 피크야! 오케이! 나이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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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아 우리! 왔어요! 아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전화도 적이라 해야 되는데 아! 나이스! 나이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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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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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왔어요! 아! 난 아니야! P.R은 달아도 적이라 해야 되는데 왔어요! 씨! 나이스! P.R은 달아도 적이라 해야 되는데 달아도 적이라 해야 되는데 족이라 해야 되는데 왔어! 왔어! 아, 우리! 6명 하니까 복잡하기도 했거든 사실 그래서 주인이가 빠지는구나 낚시하기가 편하겠다 이제 늘 지각이 돼서 솔직히 덕고양님 배에 6명 복잡했잖아요 왔어요! 아, 난 아니야! 기할은 자라도 족이라 해야 되는데 족이라 해야 되는데 뭔가 보자 족이다! 족이라! 아, 우리! 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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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타스 냈습니다 아, 족입니다 첫 족이다, 첫 족이 첫 족이! 첫 족! 아, 꽥꽥 이야... 아, 족입니다 아, 씨알은 잘지만 족이 첫 족이! 첫 족이! 아, 꽥꽥 좋다 멀리 던져야 되는구나 확실히 옅하게 따온 채 확실히 옅하게 따온 채 확실히 옅하게 따온 채 야... 야무지 물었네, 야무지 물었어 아, 이거 바닥 걸렸다 바닥 걸렸네 바닥 걸렸네 기습을 더 쫓아야 돼 줄을 잡으세요, 줄을 확실히 옅하게 따온 채 야무지 물었네, 야무지 물었어 아, 스타트 끊었네 기습을 더 쫓아야 돼 자, 첫 족이! 이런 건 낚여가 될 일이 아닌데 아이씨 자, 첫 족이 25cm 나왔습니다 박포로 박포로 전 히트 박포로 전 히트 아, 진짜 저 양이 제일 독사야 박포로는 자주 많더라, 여기 그럼 수십 번으로 왔지 똥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인트를? 저쪽이 포인트가 좋은가 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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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임지 먹었다 우와 어떤 거 하하하하 어떤 거 하하하하 불길한 일이 너무 많다 불길한 일이 왜, 왜, 왜 왜, 왜 아냐, 아냐, 아냐 아, 그냥 불안해서 왜 불안하지 아이씨 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 형님 야, 저기 야, 야 예? 조기 반이 밟게 예? 조기를 사온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반이 밟게 반이 밟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이 밟게 니 자리를 누가 차고 들어와 야, 우리가 다 간두면 돼 다 간두면 돼 너 빨빼면 우리 다 간둔다 잠시 후 잠시 후 준현아 미안하게 됐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준현이 빠지면 다 간둔다 이씨 우리 대 통째로 그냥 오오오오 땡겨 오오오오 땡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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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한 푼도 푼 왔어 1등 개 1등 개 1등 개 장어 장장어예? 에이, 안 하고는 안 하고 아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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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안 하고 이거 그대로 던지면 안 되나? 잘 달아놨는데? 안 하고 갖다 뿌려놔 하하하하 살려줄게요 가 안 하고 빨리 살아라 하하하 안 하고 말지 내가 낚시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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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족이었어야 되는데 그니까 아이씨